아 일단은 어 우리 대주님 지금 이제 부부가 있으세요 안계시죠 근데 우리 대주님께서는 제가 왜 부부부터 물었냐면은 내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조금 힘드세요 예 그래서 어 솔직히 말해서 결혼 아예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이뤘다 해서 이뤘다 하더라도 이 가정이 오랫동안 지켜지지가 않아요 잠시 잠깐 가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금 결혼 하셨었어요 안 하셨죠 지금 통각이시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배우자의 자리가 우리가 이렇게 무당집에 오게 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팔자가 팔자 사주 팔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주 팔자 자체가 배우자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배우자의 자리가 없는 팔자의 배우자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말 그대로 결혼 혼사를 하지를 못하거나 설사 어떻게 그 그때의 한 해에 들어있는 운때가 있어서 결혼이라는 혼사를 한다 하다가 그 배우자가 도망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빨리 가정을 제대로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혼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가지를 못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 자손께서는 보시게 되면은 사주 팔자 자체 배우자 자리가 지금 안 들어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희망 고무를 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 사주에 내가 죽는 날에 보면은 내가 왜 우리가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부부가 있어서 자식이 나의 죽음을 그거 뭐지 옆에서 지키거나 배우자가 지키거나 이렇게 이게 조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본인은 차라리 배우자를 찾는다기보다는 친구 같은 사람 법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게 맞아요 가정을 뿌리는 게 힘들겠다 한 지붕 아름 어 단란한 가정 어 부위 자리 악처가 되더라도 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밖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거나 어 이런 관계적인 부분들 근데 그것도 솔직히 좀 힘드실 거예요 이때까지 봤을 때도 이게 이성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 자리가 이게 인간의 관계성을 이어가기가 그렇게 연애의 경험이라든지 사람과의 문제라든지 사람과 내가 이제 인연을 이어가는 게 남들보다는 이 나이가 이렇게 조금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경험치가 되게 약하실 거예요 아마 안 그러셨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성격적인 부분도 한 몫을 좀 해요 우리 어 우리 대주님께서는 대주라고 할 수가 없는데 가정이 없으니까 대주라고 할 순 없는데 우리 어 자손께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내가 성격 자체가 굉장히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모났다 예 모났다고 보기에는 모났 표현을 하자면 모났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둥글둥글하지가 못하고 어 서글서글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거여야 되고 저건 저거여야 되고 1이면 1이어야 되고 1 다시 1이 있고 1 다시 2가 있다는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이게 뭐냐면 똑부러지면 좋게 얘기하면 똑부러지는 거 정확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융통성이 없고 너무 올곧다 그래서 그게 여자 이성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고립되고 외로운 스타일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게 외롭다고 느끼지 못하셨을 텐데 나이가 지금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내가 쳐내는 건데 그거를 못 느끼신다 그러면 외로운 게 자꾸 느끼시게 돼요 왜 주위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고립된 그런 이제 폐쇄적인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까지 타고난 천성도 버리지를 못하는 거고 이때까지 이만큼 습관처럼 내가 내 맞는 옷을 입었던 것처럼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걸 쉽게 바꾸기는 힘드시겠죠 하지만은 조금 내 스스로가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는 나이가 들기 전에 그걸 깨닫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내가 맞다고만 주장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뭔가 조금 내 지나온 길을 걸어보게 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지 이제 조금 이제 폐쇄적인 거에서 조금 문도 열어줄 보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어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 관계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인간의 관계성 이게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우리 대주님께서는 뭐냐면 열심히는 되게 사세요 이게 뭐냐면은 성실하세요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나한테 취득되는 거라든지 성과적인 부분에서 결과적인 부분에서 그다지 내가 해왔던 내가 성실했던 최선을 다했던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조금 되게 위미하거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직장을 두고도 갈등과 고민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잖아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직장에는 또 조직 사회잖아요 그 직장 안에 들어가면 그 조직이 또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조직은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성이 들어와 있죠 그런 관계성에서 융통성이 없으시다 보니까 자꾸 도태되고 왕따는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이 상하 조직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조직에서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뭔가 인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뭔가 겉도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굉장히 말썩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스트레스로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치박지도 못하고 들이박지도 못하고 그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들이박지도 못하고 아주 교묘하게 나 본인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차라리 들어라는 부분이고 들쳐지는 부분이라면 진짜 내가 확 뒤집어가지고 그냥 이거 이슈화 만들려고 사건을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굉장히 뭔가 볼 듯 말 듯한 교묘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손님께서는 뭐를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소가리 버리 내 가슴 할듯이 혼자 소가리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딱 그런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본인이 우리 지금 본인 자체가 뭔가를 움직이기에는 응? 나이도 있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 있자 하니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움직일 기미는 보이지는 않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방법이 없고요 9월달 되면 9월달 10월달이 되면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 이동 변동이 있어요 자리 이동 그때까지는요 견디셔야 돼요 자리 이동이랑 뭐 좋은 쪽입니까? 응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왜 나쁘지 않냐면 일단 여기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견디세요 어차피 재작년부터 올해까지는요 힘들어요 직장의 운이 굉장히 인간과의 구설이라든지 인간과의 말썽도 있고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성 관계성이 좀 스트레스성 이런 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인간의 관계성 때문에 힘든 것들이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가 넘어가면서 이게 벗어나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들이박아봤자 손해를 본인만 보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어필을 하고 컴플레인을 하기에는요 너무 밍미한 것들이에요 그것도 맞는 거죠 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본인이 느끼기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거지 회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게 아니라고요 대표가 생각이 없는 건지 뭐 어쨌든 뭐 입을 다물고는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회사 이왕 왔으면 열심히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다 그런 뭐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그냥 못 참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같다고 본인 자체가 좀 내려놔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뒤를 좀 돌아보셔야 되고 본인이 바뀌셔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내 회사가 아니잖아요 나는 월급 받으면 되잖아요 물론 애사심도 있어야 되고 내가 막 주어지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것도 맞지만 그게 너무 과할 때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시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요 조금 내려놓고 비우실 필요가 있어요 나를 돌아보라고 그랬잖아 제가 본인을 돌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성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부모의 역량도 굉장히 커요 우리 아버지도 원체 고지식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어 본인도 잘 오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관계 제일 제일 기초적인 관계가 어디에요 가족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어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면은 친구들 대구 유치원 다니고 뭐 그런 관계성에서 봤을 때 가장 기초적인 거에요 봤을 때 본인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미 다 틀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싫었고 원망스러웠단 말이에요 네 내 아버지가 너무 원망으로 들어와 있어요 너무 싫은 부모지만 진짜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천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본인은 너무 싫어요 거부하고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안 그래요? 우리 엄마는 너무 안쓰럽고 애처로운 사람이고 본인한테는 응? 근데 우리 엄마도 중요한 거는 이 부모 자리가 우리 엄마도 고생은 하셨다 하지만 자식한테 애착은 그다지 없단 말이지 연이 부모 그냥 일반적인 부모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요 그러니 아 조금 그런 이제는 나도 어른이고 나도 성인이고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응? 앞으로 그래도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내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생을 바라봤을 때 본인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부모의 관계에 그런 원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불행한 거는 본인만 불행해요 그거를 어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로 내가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요 조금 옛날 과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저도 그거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 그 본인 고집 네 가지고 타고난 이런 고집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을 끌는 거예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누구도 본인을 힘들게 만든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누구도 못 믿겠고 누구한테 믿음이 안 가요 신뢰 자체가 안 돼요 왜 부모 자체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시 되어야 되는 부모의 사랑과 신뢰 책임 이거를 받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못 믿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배우자를 옆에 둘 수가 없죠 그러면 본인같이 배우자를 돈 본인이 배우자를 뒀다 하더라도 내 부인한테 통장도 못 맡기고 아무것도 못 맡기는 사람이 내 성격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손께서 이제 조금은 모든 걸 조금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지나간 과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무소유로까지는 뭐 내가 성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무소유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조금은 조금은 지나간 과거에서 원망에서 후회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것이 본인의 인생 삶에서 더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가 소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 주의가 달라. 내가 달라짐으로 해서 내 주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누구 탓을 하시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잘못한 탓이 아니에요. 본인 탓도 아니야. 본인 탓도 아닌데 내가 조금 행복해지려면 본인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직장은 없어지거나 내가 이제 뭐냐면 직장에 그만두거나 이런 거 보이진 않지만 변화는 분명인데 그 변화가 9월달 10월달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본인 자체가 조금은 힘겨운 거에 서서 벗어나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조금 자유롭지는 못할 보입니다. 따박따박 월급 받고 따박따박 열심히 이때까지 힘없이 살아왔는데 금전적으로는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밥이 없어서 못 먹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내 욕심만큼 채워지지가 않고 뭔가가 우리가 이제 증식해 나간다 그러잖아요. 재산도. 그런 증식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더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지나고 내년 내년부터는 운때가 조금 그래도 열려요. 올해까지 운이 굉장히 깝깝하고 답답하고 꽁꽁 동료매어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운때가 열리고 나도 달라지고 본인도 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본인도 달라지고 뭔가 비울 수 있는 마음의 마음적 심적인 여유도 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변화의 바람이 내년부터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불어들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결혼은 이건 바뀔 수는 없습니까? 결혼은요?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친구와의 관계도 여자와 친구와의 관계도 잘 안 되시는 분인데 뭔가가 스타트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랬죠. 이게 뭐냐면 배우자의 자리는 없지만 친구의 자리는 있습니다. 남은 여생에. 이성 친구. 네네네. 친구의 자리는 있습니다. 법과 가치 이런 자리는 있어요. 그것이 58.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71년생. 71년생이 몇 살이죠? 53. 53. 53. 저는 58로 보이거든요. 정말요? 네. 58이 되게 되면 지금 53이잖아요. 5년 뒤죠. 그렇죠? 58이 되게 되면 내 법과 같은 사람, 친구 같은 사람, 이성적인 관계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네네. 새로운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기피적인 관계가 안 되고 내 마음이 가지를 않고 뭔가가 이제 교감이나 할 수, 실적인 교감, 마음의 교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교감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연 자체가 약해요. 인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조금 뭐 그런갑다 생각하고 내 팔자가 그러니 조금 인지를 하고 조금 내려놓고 계시고 아시겠죠? 네. 지금 사는 데가 제가 포항이거든요. 네네. 다른 데로 혹시 가는 그런 건 안 보입니까? 어... 다른 지역으로? 네.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는 지금 현재 올해 내년, 내년 지나고 내후년 정도? 내후년이 되게 되면 지역을 끼고 조금 큰 이동이죠. 네. 됐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